나이스게임TV 야 오프닝 진짜 반갑습니다 클리템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첫번째 방송 사실은 저때 클리템이 이상한 이상한 짓을 하고 간 다음에 제가 캐리를 했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사실 이렇게 낮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침 시간인데 사실 일단 별 방송에 별 컨셉은 없어요 지금 누가 봐도 그냥 우리 일단 뭐냐면 제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클리템한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제가 사실은 지금 한 실버 4까지 떨어졌네요 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떼지들이 너무 하기 싫은거야 제가 보통 이제 승률이 나오는게 제일 잘 나오는게 정글 워익 트런들 정글 트런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세주하니 스카노 제가 하는게 그런거거든요 세주하니 스카노 아무무 녹턴 그게 나은거 같은데 세주하니는 너무 정글 돌기가 너무 빡세던데 초반에 형이 도시면 뭘 하든 다 정글링이 빡세던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지금 티어를 올리는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티어는 올라가지 그러니까 티어는 어차피 못 올리니까 아니 티어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 그냥 너는 내가 하는 플레이를 보기만 하면 되는거야 크리트 밀러 봤어야 되는데 감상하면 되는거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줄테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럼 뭐 가르쳐 준다는 느낌도 아니네요 가르쳐 줄게 있다고 싶으면 가르쳐줘 니 마음대로 하는거야 구경만 해도 되고 가르쳐줘도 되고 그러는데 제닉스 스톰 제이서 키보드가 아닌거 같은데 타이탄 키보드 타이탄 트라운드의 세주안이는 룬은 어떻게 가요? 그게 문제에요 티어 낮으신 분들의 정말 큰 문제점이요 여러분도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항상 룬 특성을 따질라 그래요 초반 정글링이 초반 정글링하고 바로 그냥 3레벨 바로 집에 한번 갔다와? 아니요 그냥 돌 수 있어요 다 다 돌 수 있어? 간다 간다 하던데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자신있는게 지금 정글이랑 어디에요? 탑 정글 탑이요? 저랑 비슷하게 가네요 저도 정글 탑 위주로 가는데 지금 티어가 그러면 실버 4 실버 4 올라간거에요? 올라가는 추세에요? 떨어지는 추세에요? 떨어졌다가 사실은 실버 2에서 1 1 가는 쪽으로 가다가 워익이랑 뭐 이런거 너무 재미가 없는거야 네 그래서 한번 롤바타에서 한번 그 마리 마리 이모 알아? 네 들어갔어요 마리님이 이즈리얼 하는걸 보고 이즈리얼이 나도 재밌을 것 같은거 이즈리얼이 아까 대전기록에 이즈리얼 잠깐 있더라구요 쿨템님 참혹하게 밟아주세요 저 형님 정신차려야 합니다 뿅뿅 쏘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거야 이즈리얼 했다가 이즈리얼 같은걸 한다는거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형님 같은 경우는 더 심한거고 이거는 리포스타일이에요 형이 이즈리얼 그러니까 저도 원딜은 아예 안해요 사실 민폐라서 그리고 원딜을 할 때 하더라도 셔틀 되는거 시비르 같은거 차라리 아니면 죽고디 라는 코그모 아니면 궁셔틀 하는 뭐 코르키 나는 미스포츠는 승률이 좀 좋아 궁셔틀로 진짜 궁만 쓰는 근데 미스포츠나 하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세긴 세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즈리얼 같은걸 한다는게 사실 재미로 한번 대전기록에서 보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 그냥 트런들 하실거에요 지금 정글로 트런들 정글 승률 되게 좋아 근데 이걸 그냥 할거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줄게 트런던 정글 네 알겠어요 이게 사실 히퍼가 추천해줬어 내가 플레이하는거 이렇게 보더니 아 히퍼 세다고 저더라도 그냥 트런들이 왜냐면 세지는 타이밍이 빠르다는거야 아 그냥 세요 애 자체가 스펙이 좋아서 그래서 트런들 정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세주안이 같은 걸 하잖아 그러면 그냥 특히나 니가 이 구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정확하게 4인들 막 막 막 막 막았어 딜러들 딜은 있어 그럼 힘이 쭉쭉 빠지는거야 세주 자체가 근데 딜탱 다 되는데 트런들이 너 딜을 떼잖아 아니 어쨌든 간에 어쨌든 트런들 하는거 볼게요 오늘 세판 보기로 했거든요 세판 일단 볼게요 그냥 뭐 자유는 드려야 되니까 무슨 뭐 제가 뭐 아 클템이 또 트런들 안좋은 기억이 있구나 아 리띠고신 그게 트런들 정글이에요 최근에도 롤텝스에서 랜덤이 나왔는데 트런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화제가 됐는데 근데 그때는 트런들이 워락 안좋았잖아 맞아요 진짜 그때는 트런들이 별로였어요 아니 지금도 별로에요 아 그래? 아 지금도 엄밀히 얘기하면 트런들 정글은 쓰레기인데 근데 상대도 마이 같은거 나오고 이러네요 어차피 마이 진짜 많이 나와 마이 상대로 트런들이 뭐 나쁠건 없죠 마이 이즈리얼 트런들 정글은 클템에게 아주 좋은 추억 마이랑 이즈리얼이랑 여기서 내가 원딜 봇을 딱 가서 이즈리얼 딱 올려놓잖아 1픽 아니면 이즈리얼을 못해요 이즈리얼 다 이즈리얼이 되게 핫한가 보다 아 이즈리얼 엄청 인기 많아 마스터 이즈리얼이 인기가 엄청 많아 어 어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저 해설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골 문화를 이해해야 제가 하는 예능이라든가 도움이 되거든요 밴 벌써 여기서는 누구 이런거 밴 안해도 되는데 루시안이 지금 함정 카드야 어 루시안이 지금 롤챔스에 세다고 애들이 막 고르는데 루시안이 개 어렵거든 사과를 짧아갖고 그래요 왜 루시안 이거 모락 루시안 함정 카드야 이거 잔나가 나오네 또 블리츠카드 보다 합친 이즈블리츠를 쓰네요 이즈블리츠고 나발이 근데 블리츠가 신이에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조합이 이즈블리츠인데 그건 그래 와 진짜 좋아 그러니까 뱀픽 자체가 원래 사실 티어가 올라간다고 해서 뱀픽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최소한의 규격을 맞추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는 뱀픽 자체가 진짜 근본이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저걸 왜 쓰냐 하는 애들도 그냥 막 나오고 조합 자체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막 근본 있는 조합이 나왔을 때 더 쓰레 같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어 그 근본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LCK에 유행하는 조합들 있잖아 네 어 그런 거 나오면 탱커들 제외하고는 딜러들은 유행하는 것 나오면 쓰레기돼 그냥 진짜 못해 맞아 특성 뭐 룬특은 다 그럼 아시겠네요 그냥 어떤 룬특? 그러니까 뭐 트런들 배우셨다 그러면 룬특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일단은 다 공소 네 노랑의 아마 성장 체력 봐갔나 그리고 열광 트런들로 네 어 패겠다는 거지 예 요즘 그 굳은 약속 어때요? 굳은 약속도 괜찮지 근데 나는 패야 되니까 네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게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거 이게 잠깐만 신지드 좋아 3레벨 빠른 탑겐 갑니다 아 아 저렇게 그리고 구슬 시작하는 거예요 체력관리가 되니까 네 어차피 나중에 또 티아메 갈고 티아메 선택 티아메 그래도 기본 개념은 있으시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티아메 정글이거든요 트런들 같은 경우도 티아메 하나 가고 올 탱탬을 가도 네 솔직히 어제 홀스 형 코그마 정글 한다고 까던데 클 태명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음 매년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코그마 정글에서 이기면 10만원 쏜다고 해서 코그마 정글에서 잤어 형 그니까 뭐 제재 같은 건 안 당하셨어요 제재 쌍 왜 왜 뭐 채팅이나 뭐 이런 건 안 하시니까 제재를 제재를 왜 당해 카이널브리 스타트는 안 되겠네요 카이널브리 스타트가 이 동네 잘 안해 아니 뭐 어차피 잘 하지다 그냥 카이널브리 스타트 하면 미드나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역 버프 하다가 탑 망하면 겁나 욕 먹어 네 하긴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 응 안 하던 짓 한다고 대회충 롤챔충 이러면서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공속 진짜 많이 하셨네 데미지는 박으셨어요 혹시? 데미지는 없어요 데미지 공속 섞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거 워익도 이렇게 하시잖아 워익도 그러니까 딱 그럴 줄 알았어 데미지 좀 섞지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 올 공속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반에 정글링 하는 거를 좀 움직이세요 제발 이렇게? 아니요 다음 동선으로 움직이라고 이게 제자리에서 잡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 좀 그래요 힘들어요 많이 불편해 어택당으로 스탠딩 포지션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보기 불편해 왜 불편해? 아니 이게 몇 초씩 동선을 아끼는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하는 게 이게 이게 못하는 정글러랑 잘하는 정글러랑 똑같은 챔프 똑같은 룬특으로 정글 돌기 시켜도 길게는 2, 30초 차이가 나요 길게는 2, 30초 차이가 나요 길게는 2, 30초 차이가 나요 그 정도예요 그게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스케일 배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형이랑만 비교해도 형이 아까처럼 돌았잖아요 제가 형보다 10초 이상 당길 수 있어요 예금 되게 큰 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게 평큐도 되게 지금 너무 평화롭게 쓰는 거 같아요 아 마이 정글러지 바로 빠른 빠른 게임입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멘트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마이 정글 정글러지 마이 정글 마이 정글 마이 정글 형큐 좀 빨리 해보세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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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이게 덕떡 덕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 이렇게 하라니까요 다다니트 개념 아시잖아요 사실 따라 이렇게 하나니까 아니 아니 이게 따라하긴 한 거야 아니 그니까 하긴 하세요 하긴 하는데 그니까 느낌이 이렇게 말고 따락! 따락! 이렇게 하라니까요 안 되는데? 따락! 아니 이게 반응이 느리네 얘가 지금 그니까 그런 식으로 의식하면서 좀 더 빨리 이렇게 하시라고 따락은 안 돼! 암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요 10만원 감사합니다 10만원 감사합니다 사실 홀스 형하고 출연료 협상을 할 때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면 제 출연료를 좀 올려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도네이션은 기본 네 3천으로 바꿨는데 너무 많아서 디폴트를 3천원으로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여타 아 근데 10만원 스테레온 님이셨나요 아까?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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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락하라 그랬지 미안하다 아 그리고 좀 움직이세요 평타 칠 때 잡았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어택 당을 해놓고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치고 움직이고 치고 움직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어택 당을 하냐면 아니 저 키보드 손 떼는 거 싫어요 이게 치고 움직이고 치고 움직이고 하다가 삽질을 해 네 평캔 어 그래서 이게 주제 파악을 하는거지 네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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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고 움직이고 무빙샷을 하다가 땅을 찍거나 미니언을 찍어요 어택 당으로 따라가면서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미스는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이 동네라 아는데 무빙평타 하면 네 아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티아멧까지 형 섞으시면 막 평큐 티아멧 이런거 다단히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 생각해보니까 그럼 하지 이게 레넥톤 뭐 트런들 뭐 나서스 뭐 다 마찬가지 막 이런 애들 결국에 티아멧 섞으면 응 그 콤보를 섞는게 되게 핵심이잖아요 응 핵심이지 그게 네 그냥 범이라서 간다고 하는데 아 그것도 있는데 정글 돌기가 너무 아 좋죠 정글 돌면 어디갔어? 나 이제 어딜 가야돼? 응 뭐 뭐 쏠 드래곤 하실려고요? 아니면 아니 날라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그게 맞아요 일부러 쐈는데 맞아주는게 또 예의지 그러면 어? 대정하게 또 안 맞아주니? 아까 그랩 못 봤어? 아까 그랩 손님 맞이 그랩이잖아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슬이랑 한 1년 정도 이런 느낌 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슬이 교육방송 느낌으로 한 1년 이상 했나? 했던 것 같아요 이슬이가 브론즈에서 골드를 갔잖아요 그래서 우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이슬이 그 형이 지금 어디로 그니까 왜 움직이는지는 알고 계신거죠 지금 뭐 될 거 한번 찔러가요? 그렇지 불생기네 하나하나 맘에 안 든 이게 되네 결국 오늘 후천섬 탈모를 걸리고 출혈료 모두를 탈모치료에 쓰게 된다 블러드 트레이 왜 형 되게 부드럽게 다다니트 하시는 거 같네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그렇죠 혼자서 오버하다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 0 0 인데요 어쨌든 뭐 킬데스만 보면 버릴 건 버려야 돼? 그 다음에 공템을 더 섞어요? 아니면 뭐 히드라도 뭘로 가요? 거드러 가지 굼도 안가요? 어 굼도 안가 거드러 가는데 왜 한번 뭐 때려잡고 막 그런 거 한번 안 하세요? 공템을 안 섞어요 더? 여기서? 어 거드러 공템은 거드러 하나 오 그래도 제대로 가시네요 그런 거 공템을 섞을만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공템이 결국 양란의 검이라서 예 뭐 그렇죠 당연히 초반에는 공템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후반에는 녹아서 승률이 이게 정석 템트리에요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보통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이것도 왜 자꾸 큰 애부터 쳐요? 좀 나눠 쳐서 한 방위 잡으면 좋잖아요 나눠치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 타배분이 풀피인 애부터 한 명씩 때려잡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잖아요 저게 분해가 되는데 쪼개서 치라고? 당연하죠 예 그게 맞잖아요 참고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정글동선이 우선이야? 갱이 우선이야? 형이니까 파타네스 잘 다니시는 거 같아 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 형이 말씀하시는 건 원래 하나에요 사실 동선과 갱킹은 하나에요 그거를 잘 잘 이렇게 조합하면 조합할수록 똑똑한 정글로 이거 다 쓸어 단면 혹시 가실 수 있는데 이거 다 쓸어 단면 혹시 가실 수 있나요? 이거 다 쓸어 단면 혹시 가실 수 있나요? 한 번 덤벼봐요 한 번? 덤벼봐? 왜?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나 했죠 안 되지 왜 뒤에 라이즈도 있고 형이 막 궁 쓰면서 어떻게 비비면은 막 한 콤바에 다 잡는 거 같아? 에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게 캐리병이거든 그게 네 이건 이건 갈 만하잖아요 이건 갈 만하지 아니면 아무데나 오 왜 호응 안 해줘요? 그게 아니야 마우스가 미끄러졌어 이상한 쪽으로 아 쓰레기네 마우스가 사실 그 이 이 프로그램 섭외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이 국내에서 팀원을 믿으면 홀스 형이라서 더 편하게 디스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저도 좀 편하게 이슬이는 좀 스트레스 받았나 보지? 이슬이는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디스를 하긴 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하는데 어쨌든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 우리 이슬이한테 그래요? 근데 홀스 형한테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더 까달라 뭐 저도 좀 부담없이 더 더 어떻게 보면 아예 노포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 바텀에서의 전반적인 판단은 형이 진짜 무능력했어요 정리하면 형이 뭐라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그니까 지금 이 킬을 먹고 나름 되게 잘 컸는데 그냥 하는 게 없죠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그냥 킬만 먹은 거예요 이런 거 빨리 빨리 가서 와드라도 하나 먼저 설치하면서 쭉 달려서 왼쪽으로 쭉 달리고 마이부터 잡아야지 뭐 개라도 잡으세요 그니까 원래 마이를 먼저 잡고 다음에 신지들 잡았으면 되거든요 얘 큰애를 쳐야죠 아까는 큰애만 친다고 뭐라 하더니만 아니요 큰애를 작은애를 한번 쳤잖아 아니 형이 옆에 있는 애가 아니 형이 아니 형이 아니 형이 아니 형이 중골렘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쳐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아 옆에서 이거 쓰레기처럼 얘기하네 난 진짜 흐흐흐흐 아니 와아 나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와 이거는 아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허쉬 형 되게 배우신 분이잖아요 야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배우신 분인데 왜 말이 아예 안 통해요 이게 말이 아예 안 통해요 이게 말이 아예 알아듣켜 저거 해야지 알아듣죠 우리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좀 움직이는 용도로 W 깔면서 좀 다녀요 움직이는 용도로 나눠쳐도 지랄 안 나눠치면 안 나눠친다 지랄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왜 강타를 좀 쓱 강타 둘이 꽉 차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트럼드 자체가 확실히 이렇게 티아메 까고 하니까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익보다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둘이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느낌처럼 하시는데 지금 워익보다 궁 아무한테나 박으면 안 돼요 먼저 아껴 써 강타도 그냥 바르고 다 발라서 모든 걸 쏟아붓고 마지막에 점멸까지 활용한다 생각하면 키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 네 이게 하다보면 아 아군을 못 믿는 습관이 몸에 배요 형 스스로를 형이 못 믿는 것 같은데 아군이 안 돼 치해줘야 되잖아 아니 그냥 형 혼자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인방계에 어울리는 인성이지만 인방에 필요한 인성은 아니니까 방송 도중 담배 피러 나가도 착한 탈주 인정합니다 아 근데 잘 터지네요 되게 잘 터지는데 지금 되게 끊임없이 터지시는데요 라이즈가 좀 잘 하시네요 보니까 라이즈는 주도적으로 좀 하시네요 라이즈가 아까 보니까 커버해주고 이런 거 형이 뒤로 가서 싸우면 이겨요 이거 앞에 왼쪽 라이즈 오는 거 보여요 형? 화면 보시는 거죠? 아니 기둥을 늦게 썼으면 끝까지 보고 쓰시지 그리고 강타 바르고 피아맥도 같이 쓰시지 뭔가 이렇게 하긴 다 하시네요 확실히 느려서 그렇지 야! 뜨악! 이게 아니라 드 드 드 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조금만 형이 집중했으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류전 때문에 졌을 수도 있는데 최소 최소 한두 명은 잡는 각이거든요 일단 마인은 바로 죽었어요 방금 원래 혹은 스웨인이 되게 위험했거든요 그쵸 여러분? 사실 시청자분들도 이제 LOL이 오래됐고 이건 호이스 형도 마찬가지세요 자기 티어가 어디든 간에 보는 거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되지 않아요? 이런 각을 되게 잘 보신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금 형 플레이를 보고 이건 원래 무조건 킬각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형이 못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플레이를 했을 때 중요한 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든 아 그게 제일 아마 안 되는 동네가 이 동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 되는 동네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형이 원래 옛날부터 고집 세계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갑자기 이거 적극적으로 얘 쫓아가면서 키아메터 쓰시고 얘 다 쓰세요 그냥 다 다 아끼지 마시고 자 이런 거 쫓아가시고 가자! 형 Q 그다음에 W 하고 그냥 막 상대가 그냥 보너스 게임처럼 다 달려드네요 한 명씩 용 먹어야지 용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맞아 진짜 용이 두 줄 없는 거 같아 이건 왜 먹어요 근데 먹자고 킹 찍었으니까 그냥 차라리 미드나 밀고 바텀이나 밀고 킹을 찍었는데 이건 공짜 용이기도 하잖아 근데 아니요 미드 바텀 밀었으면 웨이브 관리하고 몇 차 하면 바텀 다이브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야? 네 수윈 잡자 만화 없어 잡을 수 있으려면 기둥 잘 써보세요 라이즈가 먼저 묶을 거 아니에요 혹은 왜 동선을 그렇게 달려요? 인코스로 달리지? 인코스라니 이렇게 인코스로 달리다가 기둥 썼으면 거리됐을 텐데 그랬으면 라이즈가 호응했을 거고요 프레이온은 내겨라 뭐 형 플레이가 마음에 나신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그래도 피드백 됐네요 잘하시네요 할 줄 알잖아요 형도 이렇게 하시네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홀스 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세요 고집이 이게 고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아니요 그냥 고집이 세요 그냥 고집이 바꾸려고 많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요 그냥 고집이 세다 아 진짜 나도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으신 게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럼 그런 거 치고 너무 고집이 세신데 맨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눈하고 특성하고 이런 것들은 히퍼가 가르쳐줬는데 만약에 따라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따라가 아니 그러니까 방강도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나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그거는 야 이런 걸 가지고 고집이라고 하면 안 돼 손이 안 되는 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 쓰레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아니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받고 강타도 예 다 다 잘 바르시네요 이제 빼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 잘했어요 이런 건 잘한 거야 확실히 잘했어요 근데 1대1에서 싸움을 걸어도 되나? 스웨인한테 지금? 아니 그냥 형이 1대1은 웬만하면 지지는 않아요 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알아야 적도 아는 거고 형의 지금 견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보면은 형이 했던 제가 볼 때 좀 아쉬웠던 게 기본적으로 총체적 난국이겠지만 플레이적으로는 바텀에서랑 아까 미드 쪽에서 몇 장면 눈에 띄는데요 그거는 아군의 잘못도 아니고 적팀의 연결도 아니고 형이 못해서 발생한 실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변명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형이 스스로만 알았다면 이게 아예 게임이 형이 그냥 박사내는 캐리하는 구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된다 아니요 뭐 공격적이고 수비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견적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죠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형 큐 잘했죠 방금 블리츠가 되게 잘 끄네요 이 동네는 잘 끄는 게 아니라 잘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싸움이야 아니 그러니까 되게 되게 잘 끄시는데요 근데 오우 되게 잘 끌어요 이거 잡았죠 이거 꼭대기 넣으시면 돼요 아 이번에 어? 기동도 좋았다 지금도 찍고 전래 잘하는 거 같은데 왜 얘도 지랄 돈에도 지랄이지 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아니 왜 빼요 형이 탱해줘야죠 형이 아니 가야죠 라이즈가 막 앞에 맞으면서 가잖아요 형이 막 형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렇게 잘 끄고 형이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무리하는 거랑 형 무리하는 거랑 쫄보랑은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이거는 진짜 고집이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아니 형 형 자꾸 자꾸 여기서라고 하는 게 고집이니까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입에 붙었어 여기서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판단이 잘 안돼 아니 그러니까 형이 판단을 못하는 거지 여기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판단이 좀 어렵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으면 되잖아요 방금 누가 봐도 맵리딩을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팀 다 오고 있고 상대 루시안 하나고 누가 봐도 형이 탱킹 조금만 하면서 들어가서 기둥 한 번만 깔든가 쫓아가면 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이게 프럽게이머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리더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그 판단이 좀 어려워 무리해서 그러니까 형이 형이 못한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게 맞다고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어? 다 살로 그게 왜냐면 이게 지금 싸워야 되나 무리해서 다이브를 해야 되나 이게 잘못된 판단이면 던지는 걔네잖아 그렇긴 하죠 딱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 견적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그 견적이 바로 나오는 게 어려서 웬만하면 좀 살인은 플레이 위주로 하지 상대는 무조건 던지거든 상대는 무조건 던지거든 상대는 무조건 던지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보면은 또 그게 아닌 거 같기도 한 게 아까 대전 대전 기록만 봐도 이즈리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즈리얼 같은 거 하면 안 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냥 그리고 차라리 좀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누군가 제가 선수를 볼 때나 혹은 혹은 이렇게 일반 유저 때렸어 일반 유저를 봐도 이거는 먹을만해요 그냥 무빙 좀 하시고 무빙 좀 하시고 그니까 저는 그 더 뭔가를 하려는 플레이를 좋아해요 그니까 마치 프로게이머로 치면 미키를 제가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니까 뭔가를 그 잘했을 때 포테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과감하게 좀 그게 캐리 캐리가 되는지 좋아요 기둥 대박이었어요 박아요 그냥 싸워 싸워 조이지 마요 조이지 마요 조이지 마요 조이지 마요 아니 근데 잠깐만 형 형큐가 또 쓰레기 같았어 그니까 지름 이런 것도요 좀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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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딱 뒤쫓는다 한번 야 야 이거 이거 니가 봐도 진짜 잘했어야 돼 쥐니까 어 이건 따라락을 못했다 그러면 야 마이가 세네 마이가 세네 마이가 세네 마이 탭을 안 눌러주잖아요 형이 탭을 안 눌러주잖아요 본인의 견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실력인데 형이 탭을 안 눌러주잖아요 지금 탭을 좀 자주자주 눌러줘요 그러면 마이가 세네 마이가 모랑까지 나왔네 못 이겨요 그럼 못 이겨 마이 모랑까지 나오면 못 이겨요 진짜 인정 못 이겨 못 이겨 아 아 아 따라락 못 했다고 아 아 아 아 아니 탭을 안 눌러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 탭을 너무 안 누르세요 진짜 알았다 좀 아이템 좀 보여주시고 시청자 분들한테도 아 아 이렇게 움직일 때 탭 한 번만 길게 눌러주세요 아니 움직이는 걸 눌러놓고 스베인도 잘 컸네 확실히 근데 우린 라이즈 믿고 가야겠네요 그냥 그냥 라이즈 믿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죠 라이즈 옆에만 있고 트렌들 믿고 가면 돼 수호천사에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지금 신즈들은 작진 못 타겠다 포탑을 깨요 그냥 포탑부터 오 판단 좋았어요 방금 형이 제 말 듣기 전에 형이 친 건가요 방금? 그렇죠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방금은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죽어요 그냥 전멸 쓰지 마요 아 이득이에요 이건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죽어도 이거는 그전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플레이를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상황에서 그냥 포탑을 안 깨고 그냥 빠진다든가 이러면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따라락을 못해서 죽는 가능성 아 이거 아 이거 보니까 마이가 그냥 캐리해서 지겠네요 지금 이거 하려면 잠깐만 체력 2800이면 소호 쳐서 먼저 갈까? 아니요 그러면 형이 먼 탭을 가도 어차피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거 아세요? 네 보통 이제 성장 체력은 막아서 네 이 타이밍에는 지금 AD AP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둘이 무시한 전멸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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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잘 봤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 뭐 쓰는 건 이해해요 솔직히 이런 거 갖고 뭐라고는 안해요 이런 거는 충분히 그냥 이해가 갈만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따라락으로 말대꾸 계속하고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건수 잡힘 수고리 근데 그럴 거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아예 느끼고 있어 이게 코이스 형은 기본적으로 고집이 진짜 세시고 잔소리 듣는 걸 안 좋아하세요 자기가 그냥 플레이하는데 자기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나네요 아까 그 좋은 정치거리 얻은 거죠 심지어 때려도 잡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마이 마이 근데 다 졌어요 형 졌어요 그냥 마이가 완전 사기네요 차라리 마이라서 형 옛날에 마이 잘하시지 않았어요 라이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이가 여기 구간에선 캐리 아니에요 원래 캐리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마이가 좋겠네요 오히려 아 가갑은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요 신발을 저거는 누가 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형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조금 풀리는 거 같아서 갱을 좀 많이 가려고 이걸 산 거야 그럼 차라리 기동신이 낫지 않아요 기동신? 아니 그러니까 형 이론대로 따지잖아요 아니 이게 좀 본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상대 조합 보면 인탑만 있어도 되게 고율이거든요 저런 마이퉁 애들 상대하기에는 그런가요 인탑만 있어도 그게 있고 없고가 진짜 큰 차이 블리치가 완전 엄청 잘하네 이거 이거 바론핑 한번 찍죠 그냥 네 그냥 바론 1발 역전 아니면 질 거 같아요 어차피 바론으로 탭 한번만 길게 눌러주세요 견적 좀 보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가죠? 이즈리얼 없어도 좀 천천히 가요 조금만 아군 보면서 아군 호흡하는 애들 자 지금 가보죠 탱 번갈아가면서 하고 레덱턴 왜 안와 GS가 훌동하잖아요 형 좀 안으로 들어가 봐요 안으로 좀 들어가 지금 스웨인 온거든요 이거 그냥 버스트해요 그냥 버스트해요 그냥 버스트해 아 저걸 왜 끌어 쟤네 그냥 버스트해 그냥 버스트해요 강타 강타 잘 써요 강타 잘 써 아아아아아악 69에서 뺏긴 거 같아요 방금 형 그냥 썰엔 누르죠 이건 레덱턴이 왔었어야 된다 진짜 아 맞아요 레덱턴이 왔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상대가 정글러가 없었기 때문에 형이 강타를 조금 침착하게 썼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블리츠가 스웨인 끌고 이런 것도 쓰레기가 맞고 아군 라이즈도 바론 좀 버스트해 해줬으면 좋았던 게 맞고 총체적 난국인데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땐 형이 정치당하기 딱 좋겠네요 그치 뺏겼으니까 네 아니 강타 싸움은 너무 힘들어 잘 못해 진짜 방금은 강타 싸움은 아닌데 그치 근데 강타 싸움 맨날 쳐 강타 때 강타하면 또 아니 그냥 보고 쓰면 되잖아요 후강타는 보고 쓰는데도 맨날 안되더라고 아 트라우마가 있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돼 아 요즘 짜증나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아 맞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강타 딜이 표시되는 건 아시죠 발언 체력 보셨나요 혹시 아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군도 실수한 거 맞고 네 근데 마이가 되게 무섭네요 지금 그냥 그게 좀 느껴졌네요 마이가 너무 사준 거 같은데 이게 요즘 마이가 무슨 다이아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마크를 좀 못하면 게다가 지금 조합이 은근히 확정 CC가 좀 약해요 어떻게 보면 마이가 그냥 막 쇼타임하고 막 고고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수호천사 가전이에요 선생님 뭘 가르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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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딜도 무서운데 나머지 뭐 LP 딜도 지금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드러를 어떻게 어떻게 잘 막고 있네요 그래도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홀스 형이 옛날 유저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체크해서 쓴 게 아니라 게이지 보고 대충 썼거든요 아니야 숫자 보면서 했는데 숫자 보면서 했는데 이게 여세 보고 썼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네 한 천에 쓰신 거예요 상대가 주변에 있을 때 하고 네 없을 때 하고 살구만요 되게 잘 끌어요 기둥을 조금만 섬세하게 썼으면 좋았을텐데 기둥 완전 막았으면 좋았을텐데 아니 완전 막는 것보다 어설프게 막는 게 가장 좋아요 완전 막으면 상대가 금방 돌아가는데 어설프게 막으면 삥 돌아가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죠 트런드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 거기서 숙련도 딱 나와요 기둥만 봐도 형은 보니까 트런드를 히포가 추천한 게 결국 쉽고 쎄서 하라고 한 거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형이 트런드를 잘해서가 아니라 트런드 시작한 지 얼마 안 트런드는 진짜 못해요 그냥 근데 트런드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해라 근데 저는 그럴 바에는 세즈하니 같은 게 나은 거 같은데 아니면 스카너 차라리 스카너도 쉽고 쎄요 와 이건 졌어요 그냥 게임 못 이겨요 게임은 이미 넘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티어와 상관없이 형 그래도 수호천사 애들이 모르네요 형 거의 와드예요 괜찮나? 예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수호천사인 걸 애들이 모르네요 모르는 건지 그냥 신경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봐 지금 이즈리얼이 하하 진짜 이러잖아 이즈리얼이 제일 한 게 없을 거 같거든 이즈리얼 잠깐만 탭 잠깐만 저 아이템 실화인가 저렇게 가는데 이럴 때 금연조내가 됐어야 했는데 형 그래도 뭐 되게 분전하시네요 아 그리고 KDA는 되게 준수하네요 확실히 이게 트런들이 어시 먹기 되게 좋거든요 K 막 타 먹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히포가 잘 고른 게 초반 정글링 뭐 나쁠 것도 없지 정글 자체가 뭐 스펙이 안 좋지도 않지 그리고 KDA 관리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도 안 당할 거고 뭐 받은 데미지 가한 데미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봐봐 이러면 형이 누가 형한테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표만 봤을 땐 되게 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표만 준수하다? 지표는 준수하죠 근데 형이 잘 큰 거 치고 되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저도 제가 뭐 홀수 형이 까기 위해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아군도 다 진짜 구데기들이에요 라이즈 빼고는 라이즈 블리츠는 빼고 라이즈는 과감한 플레이 인정 블리츠는 잘 끄는 거 인정 이즈리얼 레넥톤 개구데기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다 쳐요 못하는 애들은 있으니까 항상 형이 쟤네보단 잘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잘했으면 이 판도 이길 수 있겠다 이 게임을 형이 지배할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형이 그냥 딱 1인분 정도 했다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형이 이거를 한 3인분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마이한테 싸우라고 한 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 그것도 탭을 내가 안 눌렀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따라락을 못했고 내가 제가 잘못했어요 따라락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잘못했어요 마이를 잡고 캐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치 좋은 지적이고 근데 그게 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게 제일 판단이 빨리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싸워야 돼 적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민임해보고 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파고 싸움을 건다 안 건다 파는 게 빨리 돼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돼서 걸다가 막 던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던지는 거 받아먹는 위주로 플레이를 좀 하게 된단 말이야 똑같은 애들끼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겁나 던지거든 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다리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1인분만 할 생각하면 티어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캐리할 생각을 해야 티어가 오르는 거잖아요 캐리할 생각을 해라 형 그리고 캐리력 있잖아요 나름 아니 제가 홀스 형 인정하는 게 그래도 캐리할 땐 캐리 하시지 않아요? 그럼 누구나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캐리할 땐 캐리를 해 아니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캐리하는 사람도 아니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LOL을 못 잡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캐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형의 그래도 캐리력 지표는 꽤 근데 준수한 거 같아요 콜스 형에게 정글 럼프를 시켜보죠 나름 승률은 나름 정글 럼블도 많이 했어 저런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 럭글 정글 아니 정글 럼블 정글을 정글 럼블 좀 가르쳐볼래? 정글 럼블 어때? 어떤 거 같아? 그냥 정글 럼블에 대해서 그냥 챔피언 아무무 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무가 차라리 난 거 같기도 해요 이런 게임에서 아무무 사기 같은데 아무무 다시 한 번 해볼까? 그래 뭐 늑대 큰 거 그거 다시 보죠 그거 나는 큰 늑대가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글 럼블 루트 다시 보죠 알았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들었으면 아무무는 따라락은 없잖아 아무무는 평 2 평 2 평 2 정도는 뭐 따라락까지는 아니니까 평 2랑 스킬 연계할 때 콤보 좀 신경 쓰는 거라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템 읽어봤어야 됐는데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uncilού 복 seg